딸기 관련된 짤이 많지? 그게 석진이 형 큰아버지인가? 딸기 농장을 하셔요. 아하하하하하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딸기를 보내줘요. 귀여운 사람 맞죠? 감자랑 밥이랑 비슷한 식감 있어? 그럼 고구만 이기잖아. 아, 역시 절권도를 했던 사람은... 아, 역시 집에서 게임만 하면 이렇게 된다. 집중력이... 지인, 아... 전혀 입가에 미동도 없잖아. 탁구고 하나 떨어질 때마다 멘탈이 많이 부서져. 주영이 여기서 인증을... 간다, 간다, 간다. 과연, 과연. 과연. 다 떨어진다, 이제. 다 떨어진다, 이제. 다 떨어진다, 이제. 삼성 보고 그러 회먹 끌어놨을 때 직성이 비슷해서 행복하게 먹 south. 얼마 전에 회먹을 걸 봤다가, 정말 행복하게 먹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었지. 저는… 네. 잘 때 굉장히 얌전해요. 잘 때 얌전하다? 그게 무슨 칭찬이야? 저는 누운 그 자리에서 자서 그대로 자는구나 저희가 룸메이트인데 굉장히 조용해요 진이 형이 잘 때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런 분 잘 만났네 쥐는 잘 때는 어떤데요? 저도 조용해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최적화된 룸메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옷은 윤기가 입었으면 좋겠다 맨날 형이 형이 한 거 다 슈가 형한테 주려고 그러네 진짜 싫다 슈가 형 많이 아시는구만 형이? 그렇지 싫다 싫어 진짜 정성 들여 만드는 거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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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숨 쉬냐 룸메이트끼리 이런 편지를 처음으로 주고 받아봐서 투 진진자라 석진이 형 느낌표 2개 형님의 영원한 룸메이트 슈가예요 형을 알고 지낸 지 벌써 7년이 되었다니 쩜쩜쩜 형을 처음 본 순간이 생각이 나요 아주 바르고 착해 보였던 형이 쩜쩜쩜 요즘엔 굉장히 밝고 쾌활해진 것 같아 놀랍고 신기합니다 분명 우리가 함께해서 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대를 할 때 노래를 할 때 걱정하고 자신감 없어 하던 형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 무대를 하는 것을 보면 참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아 그만큼 많은 시간을 고민한 결과겠죠 아주 예전부터 형을 봐왔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몰래 노력하던 모습에서 너무 감동이었고 본받을게 많은 형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한번 오래오래 합시다 P.S. 하지만 나잇값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Q. 진 특징 밥을 많이 먹는다 1위 밥 먹기 7위 몸쓴기 7위 몸쓴기 가져가는 말 나 잘생겼지 칭찬하기 잘생겼다 좋아하는 것 음식 싫어하는 것 피곤한 것 나만의 친밀도 룸메이트 친밀도가 룸메이트야? 룸메이트만 말 다 했잖아 룸메이트만 말 다 했잖아 룸메이트가 잘 맞단 말이죠 뒤에 엄청난 칭찬도 있어요 같이 산다는 거니까 뒷 논란 집시간이 으아 대신 남성 수현 냉동 남성 내 와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바로 애국어를 불렀다고 하죠? 아아 아하하하 일곱글자입니다 두 근 두 근 두 근 해 정확히 맞췄다 진짜 정확히 맞췄다 진짜 야 이게 룸메이트 뭐지 이게? 아바타야? 잘 맞아보여 방을 같이 쓴다는 것만으로도 잘 맞아보여 난 석진씨의 룸메이트가 되고싶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룸메이트가 없다 몰라요 써놓은 곡들이 많아서 멤버들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좀 주세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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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프렌즈 보기만 샀는데 시즈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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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씌워줄거야 고프해도 될까요? 벌칙 아니야 벌칙 벌칙이라니 남의 작품한테 섭섭해 솔직히 이거 예술정 저게 1등 아니면 나 납품 못하겠어 이거는 상상도 못한 야 이거는 와 진짜 와 대박이다 나 나인 것 같은데? 나 나 나야 정국이야 나야 정국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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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번째 게스트는 저희 멤버의 저의 소중한 룸메이트 슈가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몇 명이 잇진에서 인사드리는 건 또 처음이죠? 안녕하세요 잇진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잘해서 슈가입니다 저는 이제 룸메이트니까 저는 잘 그릴 수 밖에 없어요 어? 자 이제 그려도 돼요? 네 저의 저의 그 저의 그 저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아 아 우는 거예요? 신은 2017년 6월 13일 결성되어 지금까지 최고의 수상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송우야 송우 R&B와 랩을 넘나드는 그들의 실력으로 자 가운데 오셔야죠 가운데 여기로 오시겠습니다 자 수상수강 한번 들어보죠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아미 정말 저의 굳이 저희도 응원해주세요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다들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노래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노래로 음악으로 부답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씨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방시혁 PD님 저희 방시혁 PD님을 비롯한 저희 모든 임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미 아미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부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 트로피를 여기 테이블 장식장에다 전체를 붙여주십니다 그렇죠 갈색 피아노에 올려두시네요 네 아이고 네 갈색 피아노에 올려두세요 네 자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만하시고 네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최고의 순간 끝났어요 자 다같이 홈파티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배 타고 가셔서 하실 분 계세요? 나 진짜 배는 좀 힘든 거 같아 나 물은 좀 피하고 싶어 물은 좀 피하고 싶어 물은 좀 피하고 싶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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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렇게 달려방탄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아니 종료가 됩니다 하나 더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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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야 야 야 아 와 연기하고 있겠죠 뭐 될 수도 있지 뭐 다 할러 가는 대로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 근데 연기를 하면 아마 혼자 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가잖아 우리 관계가 좀 건강한 게 그래서 그런 거 난 노력하는 척을 많이 하던데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쨌든 휴가를 좀 많이 후회했었어요. 그.. 막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좀 후회했었어요. 아냐.. 너가 X긴 해야죠. 아냐.. 너가 노력을.. 만약에 그.. 너의 결과가 나왔잖아. 그 결과가 매우 지금 좋은 결과에 거의 없다시피 했으면 모를까. 너가 이미 이룬 것들이.. 왜냐면 너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결과물들을 냈어. 어쨌든 이만큼의 결과물들이 있는 거니까 나는 그냥.. 행복하려면 좀.. 행복하려면 좀 더러우게 해야 돼. 내가 제일 닮고.. 제일 닮고 싶은 사람 한 명이 형이라니까. 또.. 긍정적으로 노력하면 안 돼. 그냥..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Помог한, 구독과 좋아요! 만약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